안녕하세요. 저도 부처대 사는 10대 중학생이에요. 몇 달 전에 저에게 귀여운 동생이 생겼는데요. 처음 동생이 태어났을 땐 귀여운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저와 얼굴을 닮은 작은 생명체가 너무나 귀엽고 신기했어요. 혼자 외동으로 조금 외로웠는데 이제 나도 언니가 되었구나 싶으니 기분도 무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동생을 보면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 마음이 잘 주체가 안 돼요. 저도 아직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는 더 이상 저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고 동생은 자꾸 제 물건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제가 그런 동생에게 화를 내면 언니가 동생을 봐주지 않는다고 혼날까 봐 티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 점점 동생에게 미운 마음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하루는 동생이 너무 미워서 엄마가 안 계실 때 몰래 세게 꼬집었는데 엉엉 우는 동생을 보니 후회도 되고 미안하고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동생을 꼭 안아줬는데 그것도 잠시 동생을 보면 다시 미운 마음이 올라와요. 처음에 동생이 태어났을 땐 좋은 언니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부모님 앞에서는 동생에게 잘해주는 척 하느라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이 생겨서 귀엽기도 하지만 미운 마음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연인데요. 그럼 오늘도 이러한 마음의 색에 대해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박민정입니다. 오늘은 동생을 둔 중학생 언니의 사연이네요. 형제가 있는 분들은 궁금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해요. 저도 오빠가 있는데 어릴 때 참 많이 싸웠었어요. 오빠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마음과 다르게 싸울 때도 많았고 싸우고 나면 후회도 많이 했고요. 사연의 주인공도 동생의 좋은 언니가 되어주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동생을 미워하고 있어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우리 마음도 리모컨처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마음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마음의 봉선인데요. 오늘의 이 마음의 봉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악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하지만 그건 이런 악한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나면 누구에나 악한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은 평소에는 저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기아가 주어지면, 환경이 주어지면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길 가다가 돈이 떨어진 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는 잘 없지만 예전에는 좀 종종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쓰니 길 가다가 돈을 주는 일이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길을 걷다 보면 돈을 주울 때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그 모래 속에 파묻힌 동전을 좀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놀터에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 주머니에 있던 동전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성경 씨가 길을 가다가 떨어지는 오마원을 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음, 저라면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얼른 당연히 주워서 가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엄청 큰 소리로 어, 여기 돈이 떨어졌네? 이러면서 경찰서에 가져다줘야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주변 사항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양심적인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내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기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늘 착한 사람도 없고 늘 나쁜 사람도 없죠. 저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해심이 많아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 생겼는데요. 혹시 층간소음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새벽에 막 쿵쿵쿵하는 소리 막 청소기 돌리는 소리 발 찢는 소리 진짜 스트레스더라고요. 저도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이 분노라는 게 수면 안에 있다가 탁 터져 올라올 수 있구나를 겪어봤거든요. 이전까지 느껴보셨던 공용소리가 난다고 할까요? 쿵쾅쿵쾅 소리는 물론이고 새벽년에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와 청소기 소리를 몇 달째 시다르다 보니 힘들게 재혼하기가 깨는 일도 생기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겪었어요. 이집에 새벽 시간에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드리는 메모와 혹시 그 메모에 마음이 상할까 맛있는 빵도 걸어놓기도 하고요. 좋게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때 잠깐 괜찮으시다가 또다시 시끄러워지기를 몇 개월째 반복하면서 겪다 보니 밀대로 새벽에 발소리만큼 같이 청장을 두리고 싶다는 악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TV에서 이런 문제로 싸운 이야기를 봤을 때 아우 다 큰 어른들끼리 너무들 하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직접 윗집에 시끄러운 소리에 힘들게 재혼 아기가 깨서 울어서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출근해서 피곤한 일도 제도 못하고 하니 정말 일을 악물고 무슨 일을 저질까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중간소음이 남의 일 때는 저도 그런 일 있어도 이해하고 나는 싸우거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경우가 되니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제 속에도 똑같은 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상황에 가면 진짜 제 속에 있는 악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이렇듯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기회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악이 올라올 수 있고 본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지윤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지인이 디자인과를 나와서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게 됐는데요. 첫 입장이고 하니 뭐든지 잘하고 싶고 능력도 인정받고 싶어 했대요. 그리고 매월마다 회사에서 품평화를 하는데 디자인 채택에 따라 실적이 평가로 이어지는 구조라 능력도 인정받고 싶고 실적도 좋아야 생진이나 인세티브에서 영향이 있어서 사월을 걸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시장 조사하라. 시장, 백화점, 하프레스는 다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바쁘게 신경 쓰면서 일하셨네요. 그 회사에 불편한 2년차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제 지인이 열심히 리서치한 디자인을 슬철슬적 교묘하게 업그레이드해서 디자인을 가져가는 일이 생겼대요. 처음에는 제 지인도 내가 더 잘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방법되고 제 지인의 디자인은 책택이 안되고 제 지인의 아이디어에서 발전한 그 선배의 디자인이 책택되는 일이 방법되어 보니 너무 속상하고 그 선배만 보면 불화통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날 야근하면서 솥도상에서 향초로 마음을 진정해보자 싶어 향초를 컸는데 숭가적으로 이 회사를 불지러 벗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선배가 정의한 디자인 파인 다 태워볼까 싶다는 더 선배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이렇듯 마음은 처음에는 내가 잘하면 되지 하는 선한 마음들이 내 마음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회사를 불지르고 싶다는 마음까지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죠. 며칠 전에 뉴스 기사에도 20대 남성이 동료를 살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동료가 돈을 빌려가서 갚으라고 했더니 더려워 그 동료가 협박을 하면서 돈을 갚는 걸 계속 밀려서 너무 화가 나서 인근 슈퍼에서 흉기를 사서 돈을 갚지 않는 동료를 살해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디자인을 훔쳐갔던 선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동료 이런 상황들로 인해 마음속에 숨어있던 악한 봉선이 튀어나오니 회사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 선배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온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여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면 기사에서 본 20대 남성처럼 실제로 동료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도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처음부터 범죄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봉선이 올라왔을 때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면 나 또한 범죄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미운 마음 싫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나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내 마음을 내어주고 점점 빠져버리면 다른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지며 행동으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신문이나 뉴스에서 갑질 고객 증상 소심에 대한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고 또 제가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네, 요새는 심시치 않게 기사에 보거나 직접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난 갑질을 할 거야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갑질을 하면서도 내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고객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내게 불이익이 된다 생각하거나 고객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생각이 드니 나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받아주다 보면 나도 갑질을 하고 있는 진상 손님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본성은 인간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여가 되어 드러난 악한 본성을 계속해서 용납한다면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갑질 손님도 될 수 있고 범죄자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나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본성이 올라왔을 때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본성이 올라왔을 때 다스리지 못하면 범죄를 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네, 이번에도 강릉에 큰 불이 났었잖아요. 정말 불이 크게 나서 며칠 동안 불이 안 꺼지고 피해도 엄청나서 정말 주의있게 기사를 봤는데요. 이렇게 훼손된 자연이 복구한 데는 5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산불이 왜 났는지 아시나요? 뉴스에서 봤는데 원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네, 방화범이 있었는데요. 방화범이 경찰에서 잡혀서 불이 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너무 사소해서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화가 나서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며 토치를 가지고 산에 불을 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생각을 받아주어 그 행동으로까지 옮겨진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모두가 이렇게 산에 부르진 지르진 않죠. 네, 그렇죠. 악한 본성이 올라온 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본성을 잘 표현하고 악한 본성 때문에 범죄까지 절은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기생충입니다. 제목은 봐도 느낌이 오시죠?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네, 유명해서 저도 봤습니다. 워낙 유명했고 한국 영화 최초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상도 받아서 주목을 많이 받아 놨죠. 기상추에서 나오는 기택의 가족은 하나같이 별볼리 없고 숙수저 같은 환경에 반지해서 하는데요. 그 집은 벌레가 나오고 비가 오면 무리 찾는 정말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곳에 살면서도 기택의 가족 또는 낙천여인이며 본인 환경에서 소수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기우가 친구의 소개로 학력을 위주해서 박산장이라는 부작집에 고액과액 선생님으로 들어가고요. 또 여동생, 엄마, 아빠까지 모두 속여서 가족 아닌 남으로 소개해서 그 부작집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택의 가족들은 번듯한 지적을 갖고 나서부터 가족들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삶이 더 좋아졌지만 이 가족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그 부작집을 탐내며 누리고 싶어하게 됐죠. 부작집 식구들 몰래 그 집에서 누리다가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되고 그렇게 기택의 가족들의 치부가 드러나려 하니 그걸 감추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맞아요. 사람의 욕심은 진짜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네. 이 영화는 인간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영화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분성이 올라오는 가정 그 악한 분성으로 인해 인간이 점점 악해지고 범죄를 저지를까지의 가정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악한 분성이 있습니다. 그 악한 분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그 분성을 다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재력이 없는 사람은 악한 분성이 올라왔을 때에도 누릴 수 없지만 자재력이 있는 사람은 악한 분성이 올라와도 그 악한 분성을 누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절에 들은 사연 속의 주인공 분도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올라온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올라온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악한 분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런 악한 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을 들은 모든 분들은 매주 마인드 스케치를 들이시며 삶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악한 분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라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의 본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다 아래 숨겨진 빙산처럼 우리 본성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 마음 속 본성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